네, 이번 문제는 2021년 시행한 3월 화평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학생들이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썼다라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공식을 좀 안다면, 교과서상에 나와 있진 않지만 공식을 한다면 거의 30초 만에 흘리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공식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식세팅하는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넓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정적분 어떤 두 함수의 차를 정적분하는 과정이다 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떠올렸다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최고층의 기수가 마이너스 3인 3차 함수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포인트 잡아주고요. 2,f2에서 접선을 쭉 구웠습니다. 근데 접선이, 접선이 0,0에서 또 만나고 있대요. 그랬을 때 y는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자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얘네들로 둘러싸인 넓이, 우리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두 함수의 상대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위에 있어라고 봤더니 gx가 더 위에 있어요. gx에서 fx를 뺀 함수를 정적분 해준 값이 우리가 원하는 저 넓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소요했던 친구들은 fx를 막 다 구하려고 하고 gx를 막 다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fx 따로 gx 따로 식세팅을 하려고 보니까 얘도 미지수가 너무 많고 gx도 미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쵸?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이것도 한번 연습하고 갈까요?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x축이 있었을 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다. 이런 알파에서 접하고 그다음에 베타는 그냥 지나고 있다고 했었을 때 fx 시세팅 가능한 거 한번 볼게요. 자, 베타를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인수로 x 빼기 베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알파에서는 접하고 있다. 접한다. 접하는데 같은 부호를 가지면서 계속 음수이면서 접하고 있어. 기상황은 알파를 중근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2차 함수 형태처럼 우리가 중근 갖고 있는 형태니까 x-알파의 전체 제곱은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차 함수에서는 알아 몰라? 아, 모르니까 그냥 이제 a 이렇게 세팅해주면 fx 식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 지금 상황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상황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있어요. 직선과 만나는데 여기서 e에서 만나고 0에서 만나는데 아, 거꾸로 갔죠? 네, 지금 이 상황이 아니네요. 선생님 미안해요. 거꾸로 갔죠? 일단 이렇게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또 하게. 그러면 얘는 알파에서 뭐하고 있고 알파에서 접하고 있고 베타에서는 그냥 교점 한 개만 만나고 있어요. 그 상황은 우리가 실근 구하자라고 하면 fx 함수랑 그 다음에 이 직선 gs 가지고 와 그래스데이너를 갖다 라고 해가지고 근을 구해주잖아. 맞죠? 그래서 그 근이 중근 두 개랑 근 한 개를 가져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넘겨. 우리 시세팅할 거. fx 빼기 gs는 0. 걔네들의 실근이 되는 거니까 걔네들의 인수로 누구를 가지고 있고 알파를 중근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얘를 2차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베타나 그럼 x 빼기 베타 하나 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뭐. 그쵸? 그 다음에 최고 차원 개수 모르니까 a인데 얘는 확실한 건 뭐냐면 이 a는 3차 함수의 최고 차원 개수가 될 거야. 봤잖아요. 그쵸? 3차에서 1차 빼봤자 3차고 3차 개수의 영향을 미치는 식은 fx이기 때문에 이 a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연습이 좀 제대로 됐던 친구들은 이제 바로 가는 거죠. gs, fx 뺐어. 그 식은 0을 인수로 하나 가지고 있고 0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x 빼기 0. 그 다음에 2를 또 중근을 갖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2제곱 가지고 있을 건데 최고 차원 개수는 얼마야? 라고 봤더니 1차에서 fx에 마이너스를 붙였거든요. 그쵸?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원래 fx 최고 차원 개수가 마이너스 3x 3제곱 이렇게 갈 건데 마하마 돼서 최고 차원 개수는 3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3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죠. 그래서 얘를 적분해주면 끝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0부터 2까지 3x에 전개할까요? 전개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0부터 2까지 3 앞으로 뺄게요. 그래서 x3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 적분하러 가자. 그러면 4분의 1에 x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4 x3제곱 플러스 2x제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괜찮죠? 그래도 0이 있으니까 조금 지금 친절했다. 그치? 그래서 2 갖다 집어넣어주면 16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4가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8 될 거니까 8, 4, 32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2가 3개 있는 거니까 8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12 빼기 3분의 32에다가 까먹으면 안 돼요. 앞에 3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3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36 마이너스 얼마다? 32가 돼서 정답은 4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도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답안이 될 것 같은데 공식 쌤이 좀 알려주려고요. 네. 공식. 공식 되게 많거든요. 공식 되게 많고 일반화된 공식도 쌤이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줘버리면은 여러분 또 헷갈려 할까 봐 딱 한 개만 주고 갈게요. 네. 어딜 가? 한 개만 줄게요. 한 개만 주면은 이 상황이에요. 자. 상황을 기억하세요. 3차 함수. 3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접선. 접선이 있었을 때 그 접선이 또 다른 교점과 만나서 생기는 이 넓이 구하는 과정입니다. 쌤이 이렇게 다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이 계산 과정을 일반화된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일반화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얘가 이제 교점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했었을 때 12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분에.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넓이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에 절대값 붙여주시고 베타빼기 알파의 4제곱. 항상 이런 결과가 이 넓이의 값이 됩니다. 3차 함수고요. 접선이 등장했어. 접선이 등장했을 때 걔가 또 다른 교점을 가져 막힌 이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 적용하면 사실 이제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그 다음에 교점 2 빼기 0분의 4제곱 해주면 3 곱하기 16 나누기 12가 돼서요. 4, 4,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쓰면 사실 이렇게 바로 가긴 하는데 여러분들 공식 혹시 몰랐던 친구들은 혹시 알았어도 까먹었던 친구들을 한 번 더 이 상황을 좀 기억해주면 우리가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계산 속에서 조금 이제 킬러 같은 문제에서 계산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좀 써먹을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